수능 끝! 송실대의 찐으로 걱정은 이제 그만! 고민이 많아? 더 이상 고민은 NO! 송실대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이건 어때?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글로벌 인재가 될 너! 1학년 때는 기초공통교육으로 기본을 다지고 2학년부터는 전공 1 플러스 1 제도로 미래사회 융합전공과 주전공 선택으로 고민을 저 멀리! 우린 수업의 클래스가 원탑이야! 이게 찐이지! Hello, Bonjour, Ni Hao! 특별하고 남다르게 글로벌한 경쟁력을 업시켜봐! 송실대 7 플러스 1 제도로 한 학기를 호주, 독일, 미국에 있는 기업 인턴십 55개국에서 글로벌한 교환학생 몸이 필요한 곳으로 회의 봉사까지 가능해! 이게 찐이지! 남다른 클래스를 보여주지! 꿈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너도 바로 CEO! 초기 창업 패키지로 준비해서 CEO의 한 걸음 더! 송실대 졸업구에 바로 스타 CEO라니! 창업의 문을 두드려봐! 전국 최우수 창업 전도 대학인 우리 학교에서 기술 창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취업 걱정 없이 바로 CEO가 되다니! 이게 찐이지! 대한민국이 세계 IT 산업의 리더인 거 다들 알고 있지? 대한민국 최초로 전자개선학과를 설립해 IT 강국의 기초를 쌓은 학교가 송실대학교라는 사실! 송실대에서 AI 융합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AI 융합 학부가 개설되고 모든 학과에 융합 전공이 개설된다고 해! 창의적 인재로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선도주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찐이지! 이제 너 차례야! 송실대의 진으로 더욱 반짝일 너의 미래를 응원해!